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쇼핑 도착 쇼핑 도착 쇼핑 도착 저랑 같이 함께 했거든요. 사실 나왔을 때 이렇게 같이 보면 어쩔 수 없대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찾아가고 있고 편의한 맨 주위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시길 정말 잘해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따로 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여보세요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